여러분, 혁랑 혼자 얘기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얘기해요? 이런 일인 줄 몰라요. 막 얘기했어요. 빠지게 진짜 추워. 나 왜 실이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고민이에요. 걸어가면서 민지를 재째를 볼까. 인정한 선배님. 나이스. 혜린이가 제 차에 낙서를 하고 있어요. 제 차는 아니지만 물론. 자꾸 제가 쳐다봐요. 진짜. 진짜. 카메라. 위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안 돼. 그러면. 이상하게 생겼기만 해. 민지 그린 거야? 이상하기만 해. 낙서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낙서하다가 약간 즐거운 듯이 낙서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약간 좀 이입해야 되는 거였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민지 언니를 그리면서. 지금 찐으로. 웃으면서. 찍었어. 지금. 지금 겨울이. 겨울이지? 겨울 맞지? 그럼 추울만 하지. 이해가 된다. 날씨야. 괜찮다. 이해가 된다. 날씨를 이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추운데. 우리가. I don't like 춤. I don't like 춤. 방금 말한 게 이 헤드피스랑 정말 잘 어울렸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 피스. 약간 곰빵이처럼 형이잖아요. 엄청 화려하고 귀여워. 혜린이 줌인 상태로 찍어야지. 너무 예쁘다. 끄덕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끄덕! 이 표정을 따라 하겠어요. 잠시만요. 도전. 도전. 2. 또 한걸 추석. 2. 그리고 2. 또 한걸 추석. 그리고 2. 아저씨. 몇걸 추석. 아저씨. 몇걸 추석 colour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저희가 탄 앰뷸런스랑 비슷하게 해주려고 감독님께서 렌즈는 모르겠지만 붙여주셨어요. 스태프분들께서. 언니 잘해요. 오늘 처음으로 먼저 퇴근하네요. 내일부터는 같이 있을 거니까. 빠이. 오늘 OMG 뮤비 촬영 1일차입니다. 지금 혜린이 언니가 개인신이 다 끝나서 먼저 숙소로 갔는데요. 너무 서운한 나머지 언니 품에 안겨서 1분 동안 있었어요. 그랬더니 혜린이 언니가 왜 맨날 같이 있는데 그러냐고. 역시 MBTI가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혜린이 언니가 벌써 보고 싶어요. 어떡해요. 저 오늘 눈 달려있는 모자. 그리고 여기 카디건을 입었는데요. 카디건에 이렇게 꽃들이 붙여있어요. 그 다음에 패치로 된 바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걸 입고 갈 거예요. 제 바지예요. 저도 엄청 이 바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언니 옆에 잉쓰니까 진짜 오래진다. 더 된 거였어? 저는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지하철 탔을 때 신나가지고 일기장에 오늘은 엄마랑 같이 지하철을 탄 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날 처음 탄 거였어서 근데 운이 좋게도 그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지하철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은 기억이 남았어요. 조용히자냐. 조용히자. 조용히자. 슈트럭은 어깨 내려야 된다. 어깨 올리고 있어야 겠다. 어깨 깜빡. 나 진짜 한참 계속 그랬어. 하자 하자 하자. 뭐야. 그런 그런 감정. 네. 잘 표현해야 보이겠다. 많이 표현해. 적극적으로. 컷. 하나. 와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일 차 끝. 2일 차 끝. 내일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 그 사이에 머리가 또 자랐어요. 무겁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It's a little heavy. 아직은 괜찮으세요? But I feel like a 토끼, so. I'm the 토끼. 제가 제가 진짜죠. 이건 모자잖아요. 이건 가발이잖아요. 난 눈물이. 저기 저 곰돌이 너무 눈빛이 허망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어요. 딱 제 초점 나갔거든요 지금. 귀여워. 감기네요. 심각한 독감이에요. 저 이름 있어요. 오 내 방인데? 내 방인데? 저희 지금 핸드폰에서 사진 뭐 찍어서 캡처해주세요. 제가 샤워하는 선진을 찍고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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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봐 오셨어요 지금? 잠으셨죠? 오늘 뉴진스 헤린의 실체를 밝힙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결백하니까요. 방금 민지언니에게 보낸 그 쌓은 눈빛은 뭐였죠? 음...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정말 없는 것이고요. 쌓은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고양이라서 그랬던 건가요?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아니면 뭐죠? 강혜린 씨? 저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아니 뭐가 아닌지 궁금한 게 아니라요. 도대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해주세요. 저요? 저는 삐입니다. 오염주를 배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추는 씬을 찍는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이 소화기를 들고 민지언니한테 갔거든요. 근데 이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소화기 사용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장면이 오염주를 하구요. 쟈는 당시에 나의 코나가 내 큰 voicemail 하나도 없나요. 나의 승리 이전까지는 나 의미 없어서 전부 다 어떡해 My heart is going, it's going My heart is going up, so I can sleep at nigh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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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3회차 만나요! 전 아이폰 핸드폰 안에 있는데 제가 실이라고 착각하니까 핸드폰 안에 있는 장면들을 오늘 찍으러 갑니다 근데 저 오늘 혼자 촬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외롭긴 한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찍고 있는 거 같아요 자리 찍고 있는 거 같아요 1회차 만나요 전 재량지 안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전 재량지 안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몰라요 아 나는 어떻게 생길지 모를 생길지 따라 모르는 게 또 다르 doss 텐데 공룡 게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직접 할 것 같아요. 가끔씩 인터넷 연결 안 될 때 이런 공룡 게임을 뜨거든요. 그래서 막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이거 알아서 끼고 그래서 공룡 대신에 저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공룡입니다. 파티 사이즈가 다 판매된 브라운 화면에 이게 파티 사이즈야? 근데 여기가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희지 여러분~~ 저희 3일 동안 열심히 재미있게 OEMC 뮤비를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바로 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지금 혜인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혜인이가 여기 있는 사과를 먹고 오랬대요. 그래서 구하러 가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뉴진스OMG 뮤비에서 백설공주 역할을 맡은 이혜인입니다. 뭐 하는 거지? 또 괜찮나? 엑스트라 분들께서 엄청OMG에 신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기분 좋아. 엑스트라. 액션. 같이 촬영장 투어 하실래요? 여긴 하니언니가 하니언니 머릿속 현상에서 귀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엄청 틈틈해요. 근데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뭐 끝났나 봐요.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나도 쓴네. 단체예요. 제 아이디어에서. 저거 봐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마이 갓.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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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담요 있네. 이렇게 하는거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또 귀찮아하 죄송합니다. 청량팔이 소녀예요. 슈али입? 슈 maka시이 Demokrat 3를 켜고 조금 있어야 하나예요? 켜고 계속 있으면 돼요. consid intersect? 컷. 에이 된다. 갑자기 Bae'가すごい 것 같은데? Counter- changer 하면 여nuuuая 좀 사고. Q. 케이크 팀원에 이어집니다. Q. 케이크 팀원을 으쌌한 컨셉을 위해 Q. 케이크 팀원의 시 iniciativa 봉사 님과 함께 Q. 케이크 팀원의 시민 회사입니다. Q. 케이크 팀원의 시민 회사는 이슈 quantit dari osia Q. 케이크 팀원에 대해 의행 fun-miosien Hanukkah Q. 케이크 팀원의 시민 회사입니다. Q. 케이크 팀원의 시민ians hanukkah Q. 케이크 팀원의 시민의 시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나올 거예요. 저희 노래랑 뮤비랑 같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재미있는 노래거든요. 뮤비도 정말 재미있고 되게 마음에 드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